자 신비전대 갑니다 스토리 진행 빨리빨리 되고 있어요 이제 한 15페이지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15페이지 남았어요 15페이지 야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그 그 잘 알 수 없도록 저걸 쓴거구나 아 흑퇴자라고 밝혔네 오 RCON도 흑퇴자라는걸 알고있네 다 밝혔네 와 쩐다 근데도 RCON이 들어왔다고? 다 설명을 하고 다 됐다고? 아 버린스타인은 또 떠나고 creates ouais omatраж 울'ts 닭 seemed 곧 5 10 10 2 3 5 4 6 6 잠깐만요 이거 저기 바뀐다는데 흑해자 능력치가 바뀐다는데 흑해자가 다시 GS가 되면서 능력치가 바뀐다는데 미칼 나이스 하구요 라시드 에디트 안했어요 라시드 그딴의 에디트하면 안돼요 아 로이 뭐야 이거 그대기 뭐야 라시드 하면 안돼 아 짜증나 죽을뻔 했어요 라시드 몇번 내가 들었는데 이대로도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더 안해줘도 될 것 같아요 누구냐 너 누구냐 너 AI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메이 이런 애는 뭐야 이거 150에 뭐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애는 쓸 수 있나 너 AI 뭐 뭐 뭐 뭐 아리안 어 아리안 3 1 2 2 2 2 3 2 2 3 빨리 파크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없어진 피가 안빠지니까. 아... 뭐야 이거. 얘는 뭐야. 조엘이구나. 아 너 AI. 맞네 너. 맞네 너. 본능이야. 말이 안아. 랜덤. AI. AI. 안내여. 키스.. 킁킁. 파. 산. 하염 쓸게요. 저거 힘으로 법사들 다 컷 해야되겠다. 법사들은 마댐이 안들어가니까. 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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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두 번은 안되는구나 아직 아니 스피가 낮아서 두 번은 안되네 슈리 세는 애들 많네 아까 그 배타고 싸울때 애들 짜증나는 애들 겁나 많네 겁나 싫은 애들 많네 아 배탈을때 짜증나는 애들 지금 또 조작하고 있네 아씨 마음에 안들었었어 누구냐 너 너 알아서 해 너 누군데 어 랜담 뭐 TP 없어? 알아서 해 알아서 해라 포기했다 라시드 포기했다 저런거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라시드 포기 빠른 포기 빠른 포기 빠른 포기 이 울리는 쓸 수 있죠 라시드 포기 라시드랑 전쟁도 해요? 라시드 안싸면 되죠 라시드 말고 다른 애들이 싸우면 되죠 라시드 포기 스토리 랜담 라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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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터디를 보고 있잖아 곧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14페이지 남았거든요 여기 힘으로 힘으로 얘네들만 빨리 컷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힘이 4개네 스킬이 2개 2개 밖에 안 돼 2개 밖에 안 돼 빨리 들어갑시다 아 티피가 없다고? 어 쪼만 다 제거하고 아직 좀 남았거든요 어? 상벽이 어디 부서졌지? 어 다 죽겠다 피 막 100있고 피 150 막 이러던데 걔네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HP가 없는 애들 있었는데 아 쎄게 안 들어왔네 아 그냥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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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야지 도망갑시다 이제 적 저기 뭐야 보스급이라 법사 한 명만 째면 될 것 같거든요 어? 아 티피가 낮아서 티피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데 아 얘가 힘으로 법사 따주고 힘으로 어 공개 안되나? 어 신비의 젠데? 회색 기사단? 다 잡았는데? 도와주러 온 거야 이거? 뭐야 다 잡았는데? 다 잡으니까 도와주러 왔대 계속해서 저장하고 이동해 봅시다 사이럽스로 가구요 오 아르케 성적들 오랜만이군 베라모드 얘가 베라디니 베라모드였구요 협상하려고 데이모스 밑에 양이구나 데이모스는 죽었다 디아블로 니스타시오 아라스마웨이는 죽었다고? 내 손에 죽었다고? 와 얘가 동족을 다 죽인거야? 이 성단의 전 우주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예전에 아르케가 있던 안탈리아 이게 저기라고? 이게 아르케야? 아르케는 미래로 온거야? 시간 이동을 한거라서 얘네들이 다른 지역으로 한게 아니고 시간을 이동한거네 원래 얘네들이 사는 세계였는데 백만광년 떨어진 곳에 블랙홀이라면 200만광년 선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아 그니까 그 우주의 블랙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반사되가지고 원래 있던 데가 200광년 넘어서 그냥 온거구나 같은 곳을 그냥 항해를 한거구나 아 과거로 얘네들 완전 과거로 왔으니까 과거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냥 생태계만 있는거지 거기서 인간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그런거잖아 시간 흐름이 꼬여서 아르케는 없어진거고 없어진게 된거고 그래서 뭐 과거를 다시 되돌린다 출발하기 전에 아르케로 돌아간다 가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는다 평행세계라는 이야기가 또 그러네 아 혜전은 벌써 클래했죠 거의 다 엔딩 다가오고 있어요 12페이지 남았어요 아 출발할 때 오디세이로 가지마 우리가 스스로 저지하면 얘네들 지구가 안 망한다는거지 얘네들 세계가 근데 이 세계에는 어차피 우리가 신경쓸 바가 없는 우리의 가상의 세계니까 필요없다 어 근데 데이모스라도 여기도 우리가 만든건데 지켜야된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어 싸우게 됐네 그죠 내분이 일어났네요 파괴진들을 이용해서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와... 지들끼리 짝짝꿍 역시 혈연 질연 어... 저 그래서 저...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올림이랑 살아있으니까 넘기면 되겠다. 아... 진짜 배신의 배신 역시... 미카엘 나가고요. 뭐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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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불가능 하시네요 아 이게 회색 기사다리구나 얘네들이 다 쓸어준데요 그래 이번판은 꿀이래 이거 흑퇴자한테 붙으면 된다는데 흑퇴자한테 붙으면 개인전툴로 붙으면 안 돼요 흑퇴자한테 붙경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흑퇴자 만나러 가면 안 돼요 흑퇴자 만나면 해결이 된대요 아 위로 있다 흑퇴자를 만나러 갑시다 개인전투로 들어간대요 흑퇴자 만나면 그 편이 더 편하니까 게임하기는 아 겁나 세네 회색기사단 알아서 다 까는데요 이거 아 이래서 이번에 약간 힐링이네 이거 거의 저기 흑퇴자 가짜 흑퇴자 잖아요 짭이잖 짭 누구 낼 거야 누구 낼 거야 너가 비슷해요 너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파투 파투 가면? 파투 파투 내기가 못갈 것 같은데 파트3도 분량이 꽤 되가지고 2반 따위로 갈 수 있을까? 어 개인전투로 바뀌었다 그래 이게 낫지 이게 전투가 편하죠 어 아 귀찮아 나머지 귀찮다 패스 레이싱게임 안하고 이것만 해야돼 너무 분량이 많아 아 어 얘는 겁나 많네 숫자가 장난 아닌데 숫자가 엄청난데요? 커리어는 밤에 한다니까요 오늘 해야죠 오늘 아 11페이지 남았는데 이제 이거 거의 엔딩각인데 전투가 좀 이 전투가 좀 길어서 그러지 아 그 배신안에 그 살려주니까 어 그 걔네들이랑 싸우는거구나 아 자 얘네들 얼려야 되겠어 얼려야 공격을 안하지 어 끝났다 흑퇴자 잡고 끝났어 빨리 끝났다 빠른클 빠른클 흑퇴자 어 평화협정 갑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드립 푸니르 쟤들끼리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창조물이니까 실은 우리가 배신했어요 이런거잖아 베라디니 베라모드 아 파괴신상이 파괴신적이구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되돌아가려고 이 세계가 소멸되니까 살려야된다 이 원리는 안되겠다 누님 수많은 백성이 책임지고 있는 왕족이 그게 할 말이야? 야 겁나 까는데 라시드 그런 말은 누나 삐짐 저도 이제 20세가 넘었습니다 펜드래그원의 궁안은 접니다 최정결정은 제가 합니다 야 이 씨 동생의 반란 누나 빡쳤는데요 이러면 나 내가 내가 인질로 가겠다 개똥같은 사람인데 지가 히끼사면서 얘도 좀 저기하네 좀 그렇네 인형극 보소 이거 연기 잘한다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연기하는 것 봐 배우해도 되겠네 배우해도 되겠소?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 할까요? 아 스캐빈저 돌아왔다 그쵸 RC1이 있습 RC1이 있어요 어 RC1으로 RC1으로 하면 됩니다 RC1이 다 할 수 있어요 RC1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바꿔주기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RC1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지? 플레인해서 배로 갈 텐데 아 있구나 게이사르로 게이사르로 협상 테이블로 협상 테이블로 가는 거겠죠? 협상 테이블로 어디냐 근데? 이거 여기로 가는 건가? 협상 테이블로 가는 거면? 다크캐스로 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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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너무 뒈 inda 잔뜩 액 액 크으... 전 인류가 참전하면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언더쉽 저장하고요 아 이거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페이지... 10페이지 남았어요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좀 늦어져 요기까지 하고 커트하고 와야 돼 커트해야 될 것 같은데 F1을 해야 되니까 그쵸 아 더하고 싶긴 한데 쭉쭉 이어서 할까 아니야... 쉬었다 해야 돼 오늘 엔딩 볼 수 있어요 지금 쭉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F1... F1 하려면 저녁에 한타만 쉬었다가 저녁에 또 와야되니까 범인류적인 대동맹 그래서 말인데 Gs라는 자를 볼모를 잡아먹겠다 귀찮아서 th underestにな던 자를 볼모로 잡아먹겠다 귀찮아서... 어 볼모젠 흤.. 내가 GS라서 안돼요 내가 GS라서 안돼요 귀찮아서 안돼요 왔다갔다 어떻게 해 안돼 걸린단 말이야 구라 걸린단 말이야 안돼 오케이 딜 완료 끝인가? 어서오 일단 여기 수송작전까지만 하고 쉬었다 올게요 어 쉬었다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아 여기서 세입하자 여기까지 전 쉬었다가 저녁에 자동차게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